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살펴보시죠.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1월 PC 물가 지수를 앞두고 다소간의 긴장된 모습을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0.55%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거기다가 4분기 실질 GDP가 나왔는데 속보치 대비 살짝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미국 경제를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소비 지출이 굉장히 높은 기여도를 보이면서 과연 이 서비스 부문에서 영향을 미칠 소비 지출 부문 언제쯤 둔화가 될까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가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경제가 이렇게 강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점점 더 멀어지게 되겠죠. 윌리엄스 총재는 간밤에 발언을 내놨는데 3번 연내에 인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그 시기는 하반기로 암시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0위에서는 6월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20위가 먼저 6월에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바로 연준도 금리 인하에 들어서게 될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PC를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 월과 전망치 함께 전해드립니다. 연간 대비로는 전월 대비 다소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월 대비로는 PC 물가지수 소폭 고개 드는 모습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치 나와 있으니까요. 실제 수치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6만 5천 달러 선까지도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간밤에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고객들의 잔고가 0달러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제로로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랠리를 펼치면서 계속해서 많은 참여자들이 비트코인 매수에 몰렸고 이에 따라서 전산적인 오류가 발생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물론 실제 잔고가 0으로 떨어진 건 아니었고요. 전산상의 오류였는데 코인베이스가 장 중에 한 6%까지 치솟는 모습도 보여줬다가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내려놓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EIA에서는 원유 재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재고가 늘었다라는 이야기 들려왔고요. WTI 원유 선물 78.2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바로 다음 날 16%의 급격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닝이 발표된 이후에 내부자들이 매도를 한 물량이 9만 9천 주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 조금씩 소폭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간밤에는 1.3% 빠졌고요.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조정 나왔습니다. 여기에 배경에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가 다시금 중국 수출 관련한 이슈로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는 이슈도 전해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세이저포스 실적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고 그리고 일라이 릴리가 인도에서 마운자로 제빠운드 판매 개시한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가까이 빠지는 모습 반면에 화이자는 어제 저희 당잠사에서 전해드렸는데 바이킹 제약에 대한 인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고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0.6%가량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아무래도 CPI가 다소 높게 나왔던 것에 대한 쇼크, 걱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서의 재선은 CPI 쇼크 데자뷰라고 표현을 했고요. 반면에 이번 PC 물가지수 물론 조금 높게 나올 걸로 전망이 되지만 그럼에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실제로 받아들고 난 뒤에 이 조정이 단기로 그칠지 아니면 조금 더 긴 조정으로 이어지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짧은 기다림은 말씀드린 것처럼 1월 PC 물가지수가 되겠죠. 그 전에 앞서서 실제 GDP 성장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3월에서 5월만 해도 실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GDP 성장률 미국 경제 탄탄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늘고 줄었던 부분들 살펴보면요. 개인 소비 지출 기여도가 2%가량으로 전월과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민간 재고와 투자 지출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계속 축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경제는 위축 국면을 걸을 수밖에 없겠죠. 소비에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1월 PC 물가지수는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간밤에는 앞서서 분기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분기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후행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밤에 발표될 지표가 조금 더 시장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언제 시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긴 기다림에 해당이 되겠죠.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뉴욕 총재는 매년 투표권을 갖습니다. 올해 3번 인하가 적절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PC의 전망치 그리고 실업률이라든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내놨는데 작년 연말에 내놨던 전망치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연준이 실제로 잡혀가는 물가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시장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단행을 하게 될지 주목해보시면 좋겠고 수정 콜린스 총재는 여전히 기존 입장에 반복하는 모습 라파이보스틱 총재는 이들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 그러니까 여름쯤에 금리 인하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패드와치 상으로는 6월 동결 확률이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한 10%가량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연준의 행보에 발을 맞춰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인 가격이 화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코인 가격의 배경에는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있다는 이슈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코인 가격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0년에 코인이 출범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3번의 반감기를 맞이했고요. 올해 4월 한 21일에서 22일 정도에 네 번째 반감기를 맞이할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차트 안에 넣다 보니까 가격 변동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반감기 때 그러니까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1년, 뒤에 1년을 한번 살펴봤더니 2.54달러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1,007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앞에 365일, 뒤에 365일이라는 2년 동안의 기간에 보여준 흐름입니다만 무려 8,300%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두 번째 반감기 때는 330%, 세 번째 반감기 때는 무려 580%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반감기를 앞두고 분명히 또 한 번 시세가 발현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번 코인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 이 부분에 시장의 초점이 상당히 많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일각에서는 10달러 이야기도 나오고 대체로 정설은 한 8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투자자들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단 6,500달러 선까지도 올라섰다가 코인베이스 이슈로 다소 내림세를 보였던 간밤의 비트코인 가격이었는데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범이 됐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높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6만 5천 달러는 한 8,700만 원가량 되기 때문에 코인 한 개를 사려면 8,700만 원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만큼 이전에 비해서는 가격의 상승폭 자체도 그만큼 큰 수익을 기대하기 조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8,700만 원을 들여서 더 투자를 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시선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현물 ETF가 물론 출시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출시 직후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보이다가 한동안 조금 잠잠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간밤의 폭증세를 또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현물 ETF로 시선이 옮겨가게 되고 나름 좀 약간의 분산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오는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관련주들 또 어디까지 움직이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에 나왔던 실적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좋았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베이 쿠팡 비욘드미트 어제 실적 발표한 퍼스트솔라 그리고 옥타까지 자리를 하고 있고요. AI 관련한 모멘텀들이 있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미끄러지는 경향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주목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밤 나왔던 미국 시장의 이슈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시장 자체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PC 물가지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좀 잘 나와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또 우리는 내일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이 오늘 반영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어제 장부터 함께 체크해보시죠. 어제 양지수, 현물 양지수 모두 1%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코스피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라면서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2차전지, 에코프로 형제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끌어주는 모양새였는데 이 점은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먼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이전 상장 가시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상장 폐지 승인한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27일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8.5%의 급등세를 시현했는데 어제 본장 열리고는 이만큼의 상승세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차익 실현이 조금은 우세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에코프로 예상됐던 내용인데 장중에 주식 액면 분할 결정이 나오면서 시세의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5대 1로 액면 분할 단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주총회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4월 25일에 신주가 상장하게 됩니다.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주식 자체가 싸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덩치가 가벼워지죠. 그래서 접근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진다. 그러면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논리가 작동된 하루였습니다. 밸류업 한번 볼까요? 그 밖에 움직였던 섹터들 반도체, 저PBR, 조선, 리튬, 방산, 제약바이오 이 6개 섹터에서 움직였던 종목과 업종 상승률 기입을 했고요. 최근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쪽이 반도체, 조선, 리튬, 방산, 바이오이기 때문에 종목들, 흐름들 계속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슈들까지 정리를 해봤고 이 중에서 저PBR 한번 볼까요?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이라는 헤드가 많이 뉴스 기사로 장식이 되는데 어제 정리해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은 그 와중에 꾸준히 관련 주식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외치는 듯 싶다라는 부분이 어제 핵심 내용이었고요. 배당락 1, 어제 들어갔던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혹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어제 방송 중에 같이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 카카오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양복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카카오만 빼고 나머지 다 저PBR 주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3%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었는데 장 중에는 5% 급등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4% 가까운 상승권, 7% 포인트나 위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 어제 하루 동안 연출이 됐죠. 그만큼 저PBR 혹은 배당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점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이 기대감에 불을 지핀 건 이복현 금감 원장의 한마디였는데요. 기준 미달이 되면 상장 폐지도 검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26일에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했을 때, 초안 발표였죠. 그때 당근도 채찍도 자세한 내용이 부재하다, 실망매물 출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가운데 채찍에 해당되는 페널티의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 아 정부 정책의 의지가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데 주목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양 시장에서 굉장히 큰 순매수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올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호적인 수급 지속세. 최근 1개월간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사기는 하는데 개인이 거의 끌고 있죠. 코스피에서는 확실히 지수기여도가 높은 건 외국인이라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1월 19일 이후에 3거래일만 외국인 팔고 이후 계속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 계산을 하면 40거래일 중에서 29일 순매수 2월 들어서만 보면 18일 중에 무려 16일을 순매수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연초 누적 순매수 규모가 11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화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2월 2일 담잠사 화면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어쩌면 우리 시장에 강력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 2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외국인의 장바구니 계속 체크해드렸죠. 냄새가 나는데? 라는 주제였습니다. 미국의 연방 공무원 퇴직연기금 벤치마크 변경 이슈가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과거에 보면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기금 리밸런싱 때의 규모보다 이번에 예측되는 규모가 4.6배 수준 사이즈가 다르다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편입 비중이 우리나라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 과거에 텍사스 교직원 벤치마크 리밸런싱 당시에 보면 2022년 10월부터 적용이 됐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전환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점 당시에 체크해드렸습니다. 사이즈가 이번에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도한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죠. 텍사스 교직원 연기금의 흐름들 기억을 하면서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담아가는지 계속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자 정리를 해봤고요. 확실히 콜싹 시장에서 보면 노란색을 반도체 표시를 해봤는데 노란색의 반도체 소부장을 거의 쓸어 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를 담았고요. 그 밖의 저 PBR주도 외국인이 꾸준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담아갑니다. 어제 보면 현대차, SO1, 기아, 삼성생명 담았고 2차전지 안에서는 일부 담았습니다만 눈에 띄는 거 방산 LIG 넥스원이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담았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꾸준히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그런 종목을 좀 추려보면 삼성전자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에는 어제는 없었는데 셀트리온도 눈에 띄는 상황이고 한미반도체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의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움직였던 시간대 특징주 나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이죠. 노보닛 디스크, 일라이릴리의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히트를 치면서 그 연구 개발하는 성과가 있는 기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BNC 어제 상용화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 외거래에서 상한가로 직행했다는 점 눈에 띄고요. 실적, 긍정적으로 발표한 기업들 괜찮았고 암호화폐 기업들 관련 시세분출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죠. 비트코인, 원화 표시 금액으로는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전 고점이 달러 대비 원화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이 있죠.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과거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자산 배분 다양화를 해야 한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점도 가지고 가야 한 지점이고요. 어쨌든 오늘 장 초반에는 암호화폐 테마주가 강세 흐름을 보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반도체는 차익 매물 출회로 일부 떨어졌고요. 오늘의 주요 일정 정리를 해드리고요. MSCI 2월 리밸런싱일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재조정이 되는데 편입 종목,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진칼, 편출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보다 사실은 거래 대금이 폭증하게 될 겁니다. 놀라지 마시라고 개입을 해드렸고요. 정부 일정, 드론 일정 있고 기업 일정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미국 제품명이 램시마이시스인데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늘 미국에서 출시를 합니다. 반응들 중요하겠고 실적 발표 일정, 오늘 화장품 일정이 좀 있는데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 증권과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노이즈 가능성이 있는 내용만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상하원 예산 합의 지금 안 되고 있죠. 간밤에 일부 됐다고는 하는데 부분 셧다운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면 3월 1일부터 들어가고 푸셔다운 3월 8일 그리고 정말 진짜 데드라이는 사실 4월 30일인데 지금 아무래도 미국의 외신들을 보면 헤드라인이 셧다운이 아무래도 자극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들로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회피 매물이 오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잠사였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